알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첫번째 랭킹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연예부 기자들이 뽑은 대한민국 스타랭킹 스타디에는 스타 멋지않는 가족들이 있다 그거죠 최고의 스타 가족 베스트 12위부터 보시죠 12위 연예계 데뷔 임박 시아준수의 쌍둥이 형 과연 시아준수의 친형은 어떨지 궁금한데요? 바로 제 친형 저는 쌍둥이인데 288입니다 여성분들 주목하시고요 이분이 바로 시아준수의 쌍둥이 형 두 분 정말 닮았죠? 시아준수의 스케줄을 대신 소화해도 손색이 없을 만큼 닮은 외모와 끼를 갖춘 분이십니다 나는 형한테 뭐야? 자기 분신이래요 시아준수보다 1분 먼저 태어난 시아준수의 쌍둥이 형 샤방아 외모에 키도 크고요 몸매도 짱 알고보니 전직 야구선수 출신이라고 합니다 어머 엉덩이 아 딸다 손놈 맞았죠? 제치 만점이죠 사실 연기 수업을 하면 연예계 데뷔 준비 중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받아야겠다 이번에는 춘섬씨까지 보여주시네요 정말 다재다단납니다 시아준수씨 바짝 긴장하셔야겠습니다 하이잇 자 계속 Hayır 고맙습니다.